자 안녕하십니까 재과 기능사 실기시험 보실 때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쇼트브레드 쿠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지급 재료 목록을 한번 보게 되면은 계란 7개를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계란 있죠 69g 여기 계란 69g 1개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굳이 69g 무게를 다 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다음 여기에 노른자 있죠 노른자도 계란 노른자를 3개를 발치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굳이 이것을 무게를 다 실 필요까지는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걸 뭐 감독 선생님이 확인을 하는 부분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계란 노른자 3개를 사용하시고 계란 하나 사용하시면 4개를 사용을 했죠 그러면 남아 있는 게 3개가 남아 있겠네요 그죠 그러면 3개를 노른자를 발취를 해서 3개 노른자를 발취를 해서 요것을 그 위에 표면에 색깔 내는데 칠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왜 요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노른자 여기에서 재료 계량을 해놨으면 여기 노른자를 이렇게 발취를 해놨겠죠 그러면 그 간호가다 한두 명은 여기 있는 노른자를 갖다가 반죽에 안 넣고 착각을 했어요 왜 칠하는 용인 줄 알고선 요걸 안 넣고 반죽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시면 안됩니다 다 반죽에 집어넣어서 반죽을 하셔야 되구요 그 다음 아까 얘기했듯이 굳이 여기에서 60g이면 한 3개 정도 대충 조금 모자르긴 합니다만 사용하시면 되지 노른자도 60g을 꼭 맞추기 위해서 계량을 해갖고 사용하실 필요는 없다 이 반죽이 되면 좋지 질어서 여러분한테 좋을 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거를 손반죽을 대부분 하시는데 믹서기를 사용해도 됩니다 이게 손을 사용하게 되면은 굉장히 좀 힘들어요 이게 그 뻑뻑하고 버터 쇼트닝 이것이 좀 부드러우면 괜찮을 텐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는 굉장히 그 좀 힘이 들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다 손으로 하더라도 따라서 손으로 해도 되지만은 믹서기로 해도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너무 크리마를 많이 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크리마를 많이 시키게 되면은 질어져요 이게 질어지면은 밀어 펼 때 바닥에 다 달라붙고 그럼 저도 이거 못 밀어 펍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마를 많이 시키지 않는다라는 거 중요합니다 이거 냉장 휴지를 해야겠죠 냉장 휴지는 아주 충분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30분 정도 충분히 하세요 30분 정도 충분히 해야 이 버터가 굳어서 여러분들 밀어 펴기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덧가루는 강력분을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반죽을 밀어 펼 때에 제 동영상 보면은 저는 이제 한 번에 이렇게 쭉 밀어 폈는데 여러분은 힘드니까 이걸 조각을 내지 말고 2등분 해서요 한 번 밀어 펴고 또 밀어 펴고 이렇게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에 밀어 펴거나 2등분 해서 밀어 펴는데 이 반죽을 밀어 펴실 때에 이거 좀 연습 좀 하셔야 될 거에요 여기 밀대를 이렇게 놓고 가운데부터 밀어서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보통 그러지 않고요 덧가루도 많이 사용하지 않아서 바닥에 반죽이 붙습니다 반죽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또 밀다 보니까 여기를 먼저 얇게 밀은 다음 이쪽으로 밀어야 되는데 밀대를 그러지 않고 여러분이 똑같은 힘을 주어서 밀다 보니까 이쪽이 얇아요 이쪽이 얇고 여기가 두껍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찍었을 때 두께가 일정하게 나오지 않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죠 그래서 여기 두께 있죠 0.7에서 0.8 이 정도는 그렇게 그 얇은 거 아닙니다 굉장히 조금 두꺼운 편에 속하기 때문에 이 정도 밀어 펴는 것은 그리 어렵진 않습니다 자 다 밀어 폈으면은 여기 파지가 적게 나오도록 이렇게 찍어야 돼 이렇게 이렇게 찍어야 되는데 보통은 또 이렇게 안 찍어요 이렇게 찍었으면 여기 와서 이렇게 찍어요 이렇게 그래서 파지가 굉장히 많이 남게 되는데 이러한 그 많이 남은 파지들은 나중에 밀어 펴기가 훨씬 더 어렵게 되죠 나중에 쿡케 구웠을 때에도 쪼그라들게 되고 이런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파지가 적게 나오도록 한번 밀어 펴면은 거의 반죽을 다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야만 시간을 절약을 할 수가 있죠 요거 이제 시간이 오바되는 그 수금자들이 많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렇게 밀어 펴 놓고서는 여기에서 한 세 개 정도 찍고 다시 반죽을 밀어 펴요 시간이 많이 걸리죠 자 노른자는 그 알근이 있기 때문에 체에 내려서 사용을 해 주시면 돼요 여기에서 노른자 아까 여기 세 개를 사용했는데 혹시 모자르다면은 혹시 또 달라고 해 보세요 안 줄 수도 있는데 주면은 뭐 사용하고 안 주면은 그냥 세 개로만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자 무늬는 뭐 물어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무늬를 뭘로 내요 이렇게 감독 선생님한테 물어볼 필요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이 배우신 대로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물결 무늬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포크로 이렇게 십자가 모양을 이렇게 낼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감독 선생님이 타치를 안 합니다 어떤 무늬를 내는가 일정하게 내는가 그거를 보는 거예요 모든 게 일정하게 내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쇼트브레드 쿠키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크리마를 많이 식히지 않는다 라는 거 이거 중요하고요 노른자 여기 있죠 노른자 반죽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윗면에 칠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주의하시고요 자 슉 이거 좀 어려운 제품이 나왔죠 여기 보시게 되면요 계란이 400g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계란 400g 400g인데 여기 그 제가 지급 목록을 보니까 9개 지급하게 돼 있네요 9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시작을 자 준비하고 시작하세요 이러면 이제 준비해야 될 게 뭡니까 여기에서 철판도 준비를 해 놔야 겠고요 5분 예열 해야 될 거였고요 다 해 놓고서는 이제 반죽을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 계란은 이 계란은요 보통 8개를 갖다 줄 겁니다 그러면은 계란을 7개만 깨 놓으세요 그냥 요거를 또 여러분이 400g을 계량을 하는 분이 있어요 계량을 하느라고 시간을 또 뺏기더라고요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400g이 거의 안 들어가더라고요 400g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계란이 여기에서 8개를 깨놨죠 예를 들면은 8개를 깨놓게 되면은 여기서 1개 내지 많게는 2개를 버리시더라고요 이러면은 감독관이 봤을 때 요즘 계란값도 좀 비싼데 이 계란을 버리는 걸 재료 손실로 물론 요거 이제 그 점수에는 반영이 안 됩니다만은 감독이나 어떤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요거 좀 안 좋죠 괜히 그 날계란을 뭐하러 그 필요도 없는 걸 깨서 버리느냐는 거죠 이거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용을 7개만 깨 놓는 거예요 7개만 7개만 깨 놓습니다 계란을 9개 갖고 왔어도 2개는 깨지 말고 갖고 계세요 자 이거는 부지런히 해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다소 좀 부족한 그런 제품이에요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이제 50%가 여기에 그 좌우를 하는데 합격의 50%가 여기에서 좌우를 하는데요 자 물하고 이제 버터 소금 넣고 끓이겠죠 끓으면은 끓기 시작합니다 이제 끓기 시작을 해서 바글바글 끓기 시작해서 한 어 한 5초 정도 5초는 좀 그런가요 한 10초 정도 좀 끓는다고 하죠 끓으면은 바로 밀가루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끓는데 계속 끓어 버리면 수분이 날아가고 반죽이 돼지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완전히 끓어서 완전히 끓어서 팔팔 끓으면은 그때의 그때의 체질한 중력분을 넣고 빠르게 저어줘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보통은 여기에서 망치게 되는데요 자 망치는 예를 한번 말씀드릴께요 이것을 그 시험장에서 준비해 주는 그 번호로 제일 세게 놔도 그렇게 센 불이 아니에요 그럼 제일 세게 놓고 이걸 팔팔 끓이다가 이걸 끄셔도 되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하는데 끄셔도 되고 끈 다음 밀가루 중력불 넣고 막 섞어야죠 빨리 빨리 섞고 나서 다 섞였으면 빨리 다시 센 불로 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 이제 그 센 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여서 중불 정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장에 있는 번호는 센 불이라고 해도 중불에 해당하니까요 자 여기에다가 놓고서는 호화를 시켜 줘야 돼요 그런데 보통은 이 번호에서 중불로 하니까 더 약해요 약한 불에서 호화가 안 됩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요 호화가 안 돼요 호화가 안 된 것은 뭐 휴가 부풀지도 않고 계란이 다 들어가지도 않고요 여기에서부터 망치는 겁니다 그런데 자 다시 얘기하면은 여기에 팔팔 끓기 시작하면은 중력분을 체질해서 넣고 제가 이제 권장하는 건요 이 불이 있으면은 불 켜놓은 상태에서 그냥 중력분을 넣고 그렇게 타지 않아요 계속 저으세요 보통 뭐 주걱으로 졌는데 주걱으로 하지 말고 거품기로 그냥 막 저으세요 막 저으면은 얼만큼요 1분에서 1분 30초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합격을 하고 싶다면은 이 시간을 투자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힘들거든요 굉장히 빨리 저어야 되고 밀가루 덩어리 안 지게 바닥은 타지 않게 계속 굴고 가면서 저어줘야 되니까 하지만은 하지만은 요것만 잘하면은 진짜 50%가 아니라 거의 한 70% 여기에서 합격이 다 될걸요 왜? 호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호화가 잘 되면은 나머지는 그냥 순탄적으로 다 잘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순간 힘든 거 알지만은 이 순간에 우리는 호화를 잘 시켜야 됩니다 왜? 샌불에서 샌불에서 빠르게 저어줘야 된다 계속 중요한 거라서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호화가 되면 여러분이 호화가 된지 안 된지 잘 모르실 거에요 이거를 초보자들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1분 30초 1분은 이상 돼야 될 겁니다 1분 이상은 돼야 되고 시계가 있다면 대충 보면서 1분 30초 정도 적었다 하면은 내려놓고 바로 계란을 넣게 되면 뜨거운데 계란을 넣게 되면은 흰자 같은 거 이거 갖고서 나중에 제품에 이런 흰자 덩어리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식혀야 돼요 너무 식히면은 계란 집어넣고 돌릴 때 뻑뻑해서 굉장히 힘들어요 두 번째 이거를 한 번에 넣지 않고 하나하나 넣으면서 어 그 저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힘이 좀 많이 들어가요 여기서는 이제 또 힘이 들어갑니다 힘이 힘들어요 많이 졌는데 그러나 합격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좀 힘을 쓰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요 계란의 사용량으로 대기조절을 하는데 호화가 잘 됐다고 하면은 9개가 들어갑니다 9개 들어가요 9개 들어가요 그런데 보통 여러분도 호화 안 시키니까 7개에서 질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호화가 잘 되면은 10개도 들어가요 10개 들어가면은 훨씬 더 좋습니다 호화가 잘 된 거는 부풀기도여서 잘 부풀고요 모양도 잘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해서 한 9개 정도 들어갔다면 호화가 잘 된 거예요 그거 그래서 결환이 만약에 9개 들어가고도 호화가 잘 돼서 더 부족하다면 혹시 달라고 해 보세요 하나 더 쓸 수 있나요 하면은 뭐 크게 까다로운 그런 감독 선생님이 아니면은 결환 한 개를 더 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기조정을 하시면 돼요 또 중요한 거요 이 대부분의 한 10명이 시험을 본다면은 한 명 빼고 한 두 명 한 명이나 한 두 명 빼고는 나머지 이거보다 더 커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요렇게 써 놓은 거는 뭐냐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3cm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한번 짜보고 자로 재보시라는 거예요 대부분은 막 이 4cm 5cm 너무 크게 짜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여기 이제 그 3cm 전후라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3에서 뭐 예를 들면 3.5 까지는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요정도 간격 크기로 짜셔야 됩니다 대부분은 이거 무시를 하고서는 짜다 보니까 엄청 크게 짭니다 이러면 안 돼요 크기에서 또 이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고 짜지 않습니다 꽤 많이 부푸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구워서 나오면 서로 다 붙어있는 경우가 50%는 또다 이렇게 붙어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적정한 간격을 주워서 철판 충분합니다 세 장 네 장 써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충분한 간격을 주고서는 짜 주셔야 됩니다 물을 분무하거나 분무기가 없으면 침지 배우신 대로 요건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또 중요한 거는 마지막에 슈크림을 충당하는 크림은 그 제공을 해 줍니다 이 크림 상태로 제공해 주던지 아니면은 이 커스터드 크리미 비트라고 하는 분말과 물을 몇대 몇으로 이렇게 섞어 갖고 저어서 사용하시오 하고 가르쳐 주니까 그대로 하시면 되는데 충전을 할 때에 모양깍지를 달라고 하면 줄 거예요 그게 있어요 모양깍지 집어 넣어 갖고 작은 모양깍지로 넣어서 하시면 되고 만약 모양깍지를 만약에 안 주신다면 그 여기 뒤에 부분 있죠 뒷부분을 젓가락으로 구멍을 낸 다음에 구멍이 나 있는 상태니까요 그냥 짤 주머니 앞에 부분을 살짝 잘라 가지고 이렇게 집어 넣어 갖고 슈크림 충전해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충전을 할 때 감독이 다 이거 짜게 보고도 나중에 갈라보게 됩니다 들어보고도요 그래서 슈크림이 꽉 이렇게 차 있어야 돼요 너무 차고 밖으로 삐져 나오면 뭐 닦아 주면 되고요 이러는데 보통은 그러면 보통은 10명 시험 보면 8명 정도 될까요 그런 사람들은 슈크림이 요만큼 들어가 있어요 짜다 말았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 만들고 나면 만들고 나면 예를 들면 예를 들게요 40개가 나온다 이렇게 하면은요 거기에 40개가 나온다고 하면은요 얼마가 될 거야 그러면 40개가 하면 절반이면 20개죠 한 25개 그렇게 나오나요 한 25개 정도 밖에 채우질 못합니다 나머지는 얘기를 해요 자 못 채운 슈크림은 이렇게 냉각판에 있을 거 아닙니까 채운 건 여기 놔두고 못 채운 건 여기에다 나서서 제출하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슈크림을 이렇게 채우는 거예요 요만큼만 그건 아니다 이것은 원래 그 슈크림이 이 양은 모자르고 이 슈크림을 채울 수 있느냐 그걸 보는 거지 이걸 다 채우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에 맞게끔 채우고 슈크림이 없어요 뭐 그렇게 물어보셔도 될 거예요 슈크림이 없어요 그러면은 안 채운 거는 옆에다가 놔두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놔둬서 냉각판에 담아서 제출을 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브라우니가 나왔습니다 이런 브라우니 같은 경우는 크게 너무 쉬워서 별로 할 얘기가 없습니다 이건 1단계법으로 변형 반죽법으로 하고요 버터 초콜렛 같이 녹이죠 녹이면서 이제 중탕으로 녹이게 되겠죠 이렇게 녹이게 되면서 천천히 주걱으로 이렇게 한두 번 저어주고 녹이면서 그때 이제 툴 준비 충분히 원형 툴 두 개밖에 안 되니까요 까는 거 준비하시면 되고요 예열한 후에 호두 구워주시면 충분히 그 시간 나옵니다 호두 구워서 그래서 구워서 사용하라고 했기 때문에 180도씨 180도씨에서 한 5분 정도 구우면 돼요 그러면은 조금 덜 구워졌어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잊어버리시지 말고 잊어버리시지 말고 태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요거 태워가지고 이제 그 좀 마음 상하신 분들 있습니다 태우지 않도록 하는거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제품을 한 30분 이상 충분히 속이 완전히 익을 때까지 구워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크게 문제 될 게 없는 것 같아요 자 더 궁금하신 것은 댓글을 남겨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